고덕 강일 3단지 사전 예약평균 경쟁률 40대 1로 마감된 고덕 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미리 알아볼까요? 고덕 강일 3단지는 올림픽대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강변북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이 가까우며 주변의 5호선, 강일상일동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으니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덕 강일 3단지 가까이 미사 한강공원과 고덕생태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덕 강일 3단지가 뜨거운 주목을 받은 첫 번째 키워드 고품격입니다 조화로운 도시경관과 고품격 디자인을 적용해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으로 대한민국 주거서비스 대상에서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고품질입니다 단열과 디자인이 우수한 시스템 창호와 유려한 디자인의 롱브릭 벽돌 등을 외부 마감자재로 사용하며 내부에는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고 포셀린 타일 아트월 프리미엄 마감자재인 엔지니어드 스톤 등으로 주방 상판과 벽을 마감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안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0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주택을 짓기 위해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이상 강화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전면 적용하고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주택뿐이 아닙니다 단지 반경 300m 이내에 강비 초중학교 및 병설 유치원이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도 제공합니다 고덕강일 3단지의 미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만간 공개될 고덕강일 3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 실속 있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